지금 충분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접속. 아 고맙습니다. 지금 SK가 말입니다. 지금 정상호를 줬지만 최승준을 영입함으로써 오히려 이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정상호를 FA로 내줬는데 보상선수로 최승준을 데리고 왔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롯데에서는 이제 윤기련 보상선수로 이제 김승회를 가격이 안 맞아서 로또가 뭡니까? 로또는 이제 그 복권이에요. 로또 복권. 가격이 안 맞아서. 아 최승준씨가 나온걸? 로또 코너. 아 여러분들이 번호를 적고요. 제가 실제로 어플이 있어요. 오늘 지금 잠깐 해볼까요? 금요일날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하실 분들 있으면 잠깐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로다가 이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LG만 떠나면 대박 나니까. 어휴 그쵸. 예. 이상해요. 예. 잠실이래서 그런지. 예. 아이러니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히히히히. 이래지. 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게 말이에요. 이성열은 뭐 근데 좀 그렇고. 용규는 뭐 대박 났다고 봐야겠죠. 용규도 LG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두사네들은 잘 하잖아요. 같은 구장 써도.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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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